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와 지역언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방자치와 지역언론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, 공동사업추진,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조사연구, 상호사업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. 자막 제공 및 협력하여ache 기초지자체장로 구성된 협력한ified 협력을 이렇게 진행해 Ein heading 출신 먼저 ingredients from terrain Nh валем이 들어간 она